우리 지금 엄청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윌벤져슨의 외식하러 나왔나 봐요. 뭐 먹으러 왔는데? 요즘 네가 좋아하는 발. 발? 오늘은 제대로 뜯어먹자. 요즘 배는 잘 뜯어먹잖아. 족발, 맞네 족발. 야 족발 집에 갈비도 있네. 엄마 갈비 엄청 좋아하잖아. 갈비. 갈비? 갈비. 엄마가 하나 사가지고 갖다? 엄마 좋아하겠다. 자 어떤 거 시킬까? 고기. 고기면 다 돼요. 다 고기야. 고기, 고기. 다 고기야.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다 고기예요? 놀랐어, 놀랐어. 고기. 고기. 이거 한 번 보자. 이거 하나? 어, 오케이. 그리고. 왜요? 고기. 어, 고기. 다 고기야. 고기. 나 이제 오줌마에 와줬어. 진짜? 가자, 가자. 세하자. 세하자, 밴. 이거 보고 뭐 먹을지 선택해. 왜 틀리가요? 어? 보고 있어?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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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앉아서 잘 생각해 봐. 내라. 한 두 번. 자 출발. 고. 진심 놀랐어요 진심. 오줌마 너무 귀여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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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세상. 참.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고르기가 어려운가 보다. 빠바밤. 아. 아. 아, 여길 봐도 고기. 저길 봐도 고기인데. 아, 그래서 더 어렵구나. 그럼요. 파이팅. 다 먹고 싶으면 뭐 다시 켜야 되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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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못 고르지. 나 벌써 왔다. 나 진짜 빨리 왔지. 아직 못 골랐는데 어떡하지? 나 진짜 원래 빨리 사람이야. 아우. 그래 축하해. 자. 골랐어? 아니요. 아직. 아직 그래 아직. 아니 이거 너무 큰 고민할 필요 없어. 싫다. 눌렀어 눌렀어. 뭐요? 아 초인종 소리. 뭐 그런 거 헷갈리나? 아빠? 아빠가 왔잖아. 아우. 아우. 야우. 아 여기 올 거야. 올 거라고? 나 여깄어. 나 여깄어 여기. 봐봐. 봐봐. 야우. 야 우리 애들은 왜 이래? 선생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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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이쪽은 닫을까요? 족발 하나 주시고요. 저희. 껍장은 조금 안 넣은 거 하나 주세요. 콕케. 감사합니다. 코르케 주세요 일단. 야 갈래. 삼촌이 너무 빨리 났어. 갔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맛있는 거 가지고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어디 가? 슈퍼맛. 아우 앞치마. 고기는 좀 먹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펜 펜. 아 펜도 하고 싶대. 펜. 자. 슈퍼맨 될래? 아니면 정육점 아저씨 될래? 아 아저씨. 아저씨 오케이. 정육점 아저씨야. 아저씨? 어. 아저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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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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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눈 감아봐봐. 계속 눈 감고 있어? 응. 더욱더. 너무 더욱더. 응? 뭐가 더욱더. 아 고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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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윌멘저스가 먹을 요리는 윤기가 잘 잘 흐르네 야들야들한 족발과 쫄깃쫄깃 돼지 곱창인데요. 어. 어 이거 조합이 너무 아득한 거 아니에요? 아 나. 나 데려가지. 기분 좋아? 아우. 감사합니다. 코키. 아 역시. 들고 뜯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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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은 저렇게 먹어야지. 멋있지. 응. 코키. 고기야. 응. 내 야야. 고기. 늦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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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바이킹의 후예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는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얘가 좀 더 맑을 어쩔 줄은 몰라서大哥. sonore. 하하하. 뼈에 붙은 고기는 저렇게 잘 먹어? 요리킥 먹고 잖야마 liberties. 지지arth만 쓰는 dropped because our parents dera mcdgg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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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élpas 잽다. 여행원분. 아이.. 저기 ungton during the time of their samar rube을 마는데 wait too much to eat. 일단nisse natürlich 하고 그حد자 많이 닫는 open Entscheid. 어우, 넌 큰 거 먹고 싶어? 아니요. 다! 그냥 이거 다 먹고 싶다고? 응! 그럼 아빠하고 형 뭐 먹어? 밥? 밥만 먹으라고? 엄마 아니야. 왜요? 왜요? 나는 밥이나 혼자 다 먹어야겠다. 아빠 밥도 먹으려. 야. 야. 엄마가 안 됐어. 엄마가 안 됐어. 뭐? 안 됐어. 안 됐다고? 조금 느끼할 수도 있어. 우와. 사랑해. 야, 이 사람아. 아, 그렇지. 밥으로 좀 달래줘야 돼. 우와, 우와, 우와. 아, 저 타이밍을.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무슨 냄새? 으음. 으음. 이야. 오늘은 얼굴에 묻었고. 붙었어. 붙었지? 얼굴에 붙었지? 얼굴에 묻었지? 누굴 타이밍. 야, 빼기 먹었고. 너무 맛있어, 선물. 너만 먹냐? 야, 나한테 꼬박.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야, 네 얼굴 그거랑 비슷하네.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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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비교하지 마. 엄마. 비교는 하지 말래. 아니요. 아빠가 머리 커서 그래. 응.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자,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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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밴. 오, 팝! 팝! 팝. 그렇지. 고기 싸서. 팝! 팝! 윌리엄. 이 말은 조금 조심해야 돼. 발음 잘해야 돼요? 족밥 자, 족밥 먹고 시면 가나? 뭐 먹어요? 뭘 또 저게?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매워? 매워 아, 매운 거 봤어 매운 거 그거 고기 아니잖아 뭔데 뭔데? 100만원 아니, 나를 다 앉았다 구덜물들 떴는가 봐 아니라고 아파 이거 애블렛 같은데? 뭐가? 이거 껍창이잖아, 껍창 이렇게 처음 보면 좀 그럴 수 있죠 껍창이 뭐야? 너 몸 안에 있어, 이가 여기 있잖아 이게 내 껍창이예요? 아니야 이거 돼지꺼야, 니꺼 아니야 에블렛이요 그럼 빼니 먹어 빼니지 거기 먹겠어? 어머나 어머나 아니, 26개짜리 껍창을 먹는다고요? 껍창 처음 먹어봤는데 잘 먹네 자 아, 껍창 또 달라고? 와 먹는 것에 있어서는 단연코 거뜬이에요 야, 너 진짜 잘 먹네 거기서 먹고 싶어? 이 맛있는 건 형은 못 먹어, 벤 못 먹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건데 벤틀리나 뭐 벤틀리나 뭐 야, 형은 이거 안 먹는데 어떻게 할래? 뜨거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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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알았어 뜨거워 가만 보면 본인만의 먹는 그래도 루틴이 확보해요 벤틀리나 너 뭐 하는 거야? 거기는 밥은 왜 넣는 거야? 야 어? 야, 역시 이건 진짜 최연수 푸드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곱창밥 벤 곱창밥 야, 지금 백정원은 지금 떨고 있을 텐데 곱창 먹기 힘들어하는 형을 위해서 만든 곱창밥 동생이 만들어준 거예요 어때요? 굿! 오, 맛있대요 엄마야 아빠, 배불러 배불러?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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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Cau맥 thờiм yi 나 기다려 uso 너무 고미 마음이 너무 예쁘다